안녕하세요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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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삭 치킨에 따라서 잘 먹었던 건 아삭아삭 치킨에 주먹밥. 치킨에 주먹밥. 너무 편한거 같습니다. 오늘은 숙소도 꼭 드세요! 같이 먹겠습니다. 나오ONG! 모르겠다 너무 맛있어서 아삭아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잘 먹었습니다. 이번 마시멜로가 오랜만에 먹었는지 너무 맛있었어요.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. 너무 맛있고 잘 먹었습니다. 항상 행복하세요. 안녕.